안녕하세요.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웨지씨입니다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중국어 공부하는 39번째 시간 가겠습니다. 복습부터 빠르게! 남비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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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너무 큰데? 잠깐만, 소리 너무 큰데? 이 영화죠? 살짝 시간 걸렸어요. 오랜만에 해가지고. 화이트 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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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 소유의 병원이 아니죠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되겠죠? 学校在商店东边 勺子在床下边 勺子在床下边 이제가 자꾸 꺼져 계속 勺子在床下边 勺子在床下边 勺子 소리가 너무 큰데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커서 다음은 날씨 왠지 나는 중국어로 말한 것 같아 夏天是从6月到9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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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写子在床下边 写子在床下边 夏天是从6月到9月 夏天是从6月到9月 답이 여기 있죠 답이 이거죠 답이 이거죠 답이 원어민입니다 夏天是从6月到9月 夏天是从6月 外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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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阴天了 外边 阴天了 外边 明天下雨 明天下雨 맞아 明天 인天 瓜风了 今日 外边 今天 阴天 外边 阴天 外边 阴天 冬天 月 冬天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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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冬天是从12月到9月 冬天是 冬天是 测 月 从12月 度 到 2月 春天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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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冬天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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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天치 없으면 오늘 어때? 이래 보이는 거죠 오늘 아침은 9월에서 12월 아침은 9월에서 12월 아침은 9월에서 12월 숫자를 세는 연습을 확인해야겠어요 我的自行차比你的心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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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위가 너무 EleO 1944 km 전공 바really 홍색 더 화가 깜냐 홍색 더 화가 깜냥 홍색 더 화가 깜냈 餅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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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他的襪子比我的襪子髒 他的襪子比我的襪子髒 嗯 뭐죠? 你的襪子和他的襪子一樣 더럽다吧? 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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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草 草莓 채색 찰'd 그런glut 없는거 채색 Ihr 기억나시죠 草莓没巧克力甜 我的鞋子比你的心 我的鞋子比你的心 干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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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아, 박수비 많다 자,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이거 하고 갈게요 이거는 설명 조금씩 붙이면서요 我是走路去长城的 《 나는 걸어서 갔어》 《 만리장성에》 이 말이죠? 이 말이 되겠죠? 她是,她是住口去上海 이게 되나? 到上海 她是住口去到上海 她是住口 이 이게 맞겠죠? 得が 있어야죠? 《使》 사실 미애가 일종의 문장 또는 대담한 문장이죠 문장 또는 대담한 문장인데 이런 애를 명사처럼 만들고 다 하고 하는 거죠 他是坐火車到上海的 他是坐火車到上海的 我是昨天预定酒店的 我的 我是昨天预定 酒店的 我的 我是昨天预定酒店的 我是昨天预定酒店的 我是三点预定传票的 나는 세시에 예약했어 배표 얘는 그냥 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我是三点预定传票的 我们 我们是 我们是 她是星期四预定飞机票的 飞机票的 飞机票的 나는 어제 예약했어 호텔을 이 말이죠 동무원 동무원 동무원이죠 이 말이 되겠죠 ETL과 화차일까 지하철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火車 火車站 离 동무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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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자꾸 N처럼 들리지 어째서지 어쨌든 我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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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公交车站的 이 말이죠 나는 걸어서 갔어 버스 정류장에 이 말이죠 我是走路去 公交车站的 我是走路去 公交车站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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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같아요 헷갈리네 你是怎么来 香港的 你是怎么来 香港的 너는 어떻게 왔어 홍콩에 이 말이죠 北京 리 상하이 헌 헌 뭘 원자죠 유안 유안 北京 北京 리 상하이 헌 유안 北京 리 上海 他是 怎么 到 上海 그는 어떻게 도착했지 상하이에 이 말이죠 停車장 离 我的 家 不 远 停車장 离 我的 家 不 远 주차장 이랑 떨어진 곳이 나의 집인데 안 멀어요 我 pos 尤 我 我是 下、喉 2 点 到 机场 的 我是 文法 아직 익숙하지 이 밑에는 쉬가 이상한 곳에 와있죠 자, 복습이 15분이나 했으니까 넘어갈게요